히힛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거대회가 탁IT 폴섰물에 빠진 건 맞춤 거대회가 탁IT 바다다다 아, 이 거점을 빼앗겼다. 2명 처치! 이제는 덤비라고 해. 이게 거들의 운동이니!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2명 처치! 2, 1, 2, 2, 3, 1! 어?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벤티즈를 얻었군. 이 거점을 빼앗겨는 A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이건 없어졌기도 하고 있긴 한데, 한 번 썼지. 이 거점은 무너질 신속은 전쟁을 날린다. 얘는 전쟁을 날린다... 이 Gottes이 더 über 1%가 없을던 거. 2명 처치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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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